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파견 직접 고용과 기간제 채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07-84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속인데 원고가 근로자고 피고가 회사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폐소해서 상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대법원이 이거는 원고 말이 맞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사신광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있으면서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년간 방송 운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4년간 근무하니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죠. 2년이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피고 회사가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2014년 7월에 직접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번 갱신하고 2015년에 7월에 갱신했는데 피고가 2016년 7월에 갱신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2014년 7월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연 이 1년간의 1년이 가능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즉 2년간 같은 직종에 근무할 경우에는 파견교육은 그 2년이 지나면 바로 직접 고용으로 간주한다. 이때 이 직접 고용을 간주하게 되는데 이때 기간제 근로계약도 가능한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한 경우 또 유사업종의 기존 근로계약이 모두 기간제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기간제로 가능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예외적 사유가 발생될 게 없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이 원칙이고 따라서 근로계약을 2014년 7월에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불리한 부분, 1년간만 한 부분, 이 부분만 무효니까 결국 근로계약은 쭉 이어져서 현재도 계속 있다. 따라서 2016년 7월에 재계약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직접 고용 의무의 고용 형태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고용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다른 파견직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고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 다만 이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에 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유사업종이 모두 기간제인 경우,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도 가능하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판결에서 직접 고용 의무는 의무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밝힌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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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